왜 이유 없이 계속 아플까? 게을리켜 불렌 도나비치지역 이응균 원김 잘못된 식습관이 공황장애가 되기까지 오장애 사소한 본성이 최상위험구 비결이다 23세의 어린지 버키턴은 평소 꿈꾸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그녀는 의증턴 DC에서 자립해 살면서 미국의 의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의뢰에서 일한다는 영광스러운 기분에 들떠서 그녀는 늘 열심히 일했다 모든 것을 세세히 기억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하루 종일 상문의원 옆에 서 있었고 그의 모든 모임에 따라갔다 모임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상문의원에게 말해줘야 했다 의원이 저 사람은 누구지라고 조용히 물으면 어린지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왜 우승된 DC에 있는지 그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그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했다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청와보다 빠르게 달리는 격이었다 이상한 기억력 몇 시간의 노트 필기로 고조시킨 효과 그리고 공부와 암기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었다 그녀는 모든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펴야 했고 그 자리를 몇 시간 안에 정리했다 쉴 시 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 동안 녹차가 되록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영리한 젊은 직원들 때문에 그녀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알고 있었고 다행히도 린주의 노력은 각별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최고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했다 그녀가 만약에 체육관에 갈 시간이 있었다면 직장에서 일했던 것보다 더 적은 칼로리를 배웠을 것이다 오징단 DC의 전체적인 문화는 끊임없이 움직임이었다 실제로 어지름을 느끼고 또 사고가 묻힌 것 같으면 린주는 노점성에서 구입한 샌드위치를 의뢰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먹었다 먹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막연하게나마 방종처럼 느껴졌다 더욱 나쁜 것은 취약함의 신호였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상원의원이나 그녀의 동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취약함이었다 만일 그들 중에서 누구라도 그녀가 하루 종일 편두통에 옴짝달석 못하는 상태인 걸 가까이서 본다면 어떤 일을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시곤에 절어서 잠이 빠지는 그녀를 그들이 발견이라도 한다면은 불안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흐뭇혀 울면서 꿈이 산산쫓고 날 것이고 무엇보다 다시는 워싱턴에서 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건 정말 최악일 것이다 흔한 오진 그 일을 받아 비롯을 때 린즈는 편두통이 오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편두통 고등학교 때 16살 때 시작이 되었다 항상 공부를 잘 했지만 아침이면은 때로는 머리가 멍해서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었다 편두통이 일어나자 어머니는 그녀를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데려가기 시작했다 단서는 편두통이 아닌 것 같아요 물을 마시면 되는 거 말이야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또 살펴야 되겠고 일부 의사들은 어지럼증과 시각적인 회복을 편두통의 흔한 부작용이라고 일축했다 편두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의 장애인 현기증이란 진단을 내린 의사들도 있었다 그나마 그 중에서는 저혈당증이 가장 그럴싸한 진단이 되어야 했다 당숙치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더 자주 드시던 설탕을 줄이시면은 현기증과 정신적인 혼란 증상을 줄이실 겁니다 의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린즈가 의사에게 청구의 식습관을 맞춰자 잠시 상태가 허전되었지만은 대학생이 된 어른을 그녀는 등교 도중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해야 했다 그는 항상 운전하기를 좋아했다 운전은 독립이라는 해방감과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것 같은 만족감을 주었다 수백 키도 킬로미터 떨어진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스스로 캠퍼스 가서 운전해 간다는 기대에 기분이 좋았다 린즈는 못뜯 떠오른 기업의 마지막 장면 두려웠다 곧 친숙해지게 될 불안감이 마음속의 음습 그녀는 운전할 때마다 두려움을 응롤해야 했다 반복되는 멍한 증상은 대학생활 내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중력이 없었다 공부하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데 비평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당연히 편두통도 계속되었다 그녀는 먹는 것에 주의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영양사를 만났고 영양사는 그의 증상을 글루텐 가면증에 가까운 것으로 진단했다 2007년에는 누구 하나 글루텐 가면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린즈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녀가 의사에게 자신이 글루텐을 피해만 하냐고 물었을 때 의사는 글루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의 반점에서는 의사가 말하는 흉기증, 멍한 정신, 시각적인 왜곡 증상은 편두통을 앓는 사람에게는 흔한 증상이었다 의사는 편두통 약을 바꾸고 항발작제 알약들을 청구해 주었다 그는 편두통에 더욱 강력한 약들을 처방했으니 다른 증상들도 제거될 것이라면서 더구나 글루텐 가면증 따위가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린즈가 워싱턴에 돌아올 점에는 한 번의 일절씩 지속되는 편두통으로 세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를 편두통의 시질로 기억한다 그의 잠을 못 자고 힘견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상원의원이 의회에 상징하려고 계획적인 재정법의 복잡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의원적 팔에 들이면서도 얼른한 이상감각을 느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점점 져여오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이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물이 가까이 타고 오기 시작했다 세상의 무게가 가슴 위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심장발작? 23세야? 그를 네가? 그녀는 그것을 비밀로 하고 싶은 만큼 도움도 절실했기에 사무실에 있는 한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나 그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채고 그녀를 곧바로 응급실로 데려갔다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의 일련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 그녀에게 달려왔다 의사가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조용했는데 거기에 의기양양한 모습이었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해요 공항발작입니다 린지는 매우 놀랐다 그녀의 생각이 분주해졌다 심장발작은 두렵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다행이었다 지금 이 의사는 그녀에게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한 오직 미친 사람들만이 공항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난 미치지 않았는데 난 완벽한 사람이라고 온갖 종류를 해내는데 어떻게 내게 미칠 수 있지 난 꽤나 유능한데 어느 날 그녀가 의사에게 전을 하자 그는 린지를 정신과 의사에게 보냈다 당황스럽지만 그녀는 당시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무엇이든 할 작정이었다 그 경험은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다 정신과 의사가 린지에 의해 보좌관으로 무엇을 했는지 몰랐을 때 그녀는 청문회 참석, 정보수직, 현안추적, 대중매체 지문에 대한 대답, 보도자료 전달, 문서 초안 적성, 공적인 발표문 적성, 상원의원에게 오는 예주 수천 통의 편이나 이메일에 답정하기 같은 인상적인 목록들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지나갔다 정신과 의사는 많은 위험 신호들을 감지했다 한 사람이 맡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일이군요 공공괄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울하고 있었나요? 초조한 일이 있었나요? 말하자면 행동 불안장애 같은 그녀의 의조에는 연민이 어려워 있었지만은 린지 같은 우등생이기는 그녀가 잘난 체하고 잘못 이해한 것처럼 들렸다 학생대표연서였고 대학의 학생클럽에서 장을 맡고 있었다 빠질 수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갇혔다가 공과를 느낄 지속이 있나요? 정신과 의사가 목록을 다 얘기하자 린지는 갑자기 조용한 안도감이 들었다 난 그런 것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내 심장은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정신과 의사는 마치 린지와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것처럼 작은 하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당히 내밀었다 이 처방전을 알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희한하기도 했을 때에는 죄의 흡수 억제자는 마음을 깨진 정시켜서 그녀의 기분은 훨씬 나아졌다 전 그때 죄가 미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대외스럽지 않은 뜻이 없기를 으쓱하며 말했지만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음식이 유발한 공포증 3년 후 린지는 아직도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유재윤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증서로 고통받고 있었다 공황발작과 불안은 진짜였지만 그들은 린지에게 이상한 인지적인 불협화음을 가져왔다 그녀는 자신의 불한 경향이 있는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계속 주장했다 말작을 척진시킨 것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담당 의사는 그러한 증상들을 유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밖의 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했다 단서를 감수느라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대신의 말이다 그러나 그녀는 막 기회를 잡으려는 참이었다 린지의 어머니는 통합의료를 시행하는 켄자스주의 한 의사에게 가게 되었다 검사 결과 그녀는 만성소화장애로 밝혀졌다 소화장애에 대한 유전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증상들은 딱 맞는 것으로 보였다 린지의 켄자스시티로 날아갔다 회역검사 결과 더 심각한 소화장애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없었지만 글루텐 가맹증은 갖고 있었다 우선 글루텐 섭취는 피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린지는 음식물에서 글루텐을 빼고 섭취하기 시작했지만 지역 의사는 그 주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그 외에 무엇을 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몇 달 후에 그녀의 어머니는 글루텐 가맹증을 불안장애와 편도통과 연관시킨 기사를 그녀에게 보냈다 만약에 이러한 증관성이 맞는다면 린지는 결코 불안장애가 아니었다 공항 발작전에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라고 묻는 대신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무엇을 먹고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야 했다 아마도 문제는 병적인 불안이 아니라 점심으로 그녀가 먹은 샌드위치였을 수도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든 가맹증에 있는 사람이 샌드위치를 먹으면 심지어 곳곳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집중력 저하 머리가 안개처럼 혼란스러운 증상 불안 편도통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 기사는 캣플런 센터에서 작성한 것이 없고 불과 몇 분 거리의 버지나주 맥클린에 있던 린지는 즉시 약속을 잡았다 린지와의 만남 린지가 내 사무실에 왔을 때 그녀는 원기왕성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평소대로 날 한 시간에 걸쳐서 그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식습관 또 우선 혈액검사 침설 파괄적인 계획을 추진했다 그녀의 혈액검사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린지는 체내 다수의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극단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서 하나에서 밝고 원기왕성한 국회 보좌관이 영양실조라니 아이러니였다 당연히 어지럽고 집중할 수가 없죠 당신 몸의 스트레스에 가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따는 일로 영양실조입니다 린지에 걸려진 가민증은 소장 뇌병을 염증성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먹든지 그 염증이 영양 흡수를 방해했던 것이다 음식은 곧바로 우리 신경체계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 수많은 영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울통, 변두통, 불안, 말초, 신경장애, 공황발작 또는 통증이 등이 나타난다 정서적인 증상이 심리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처럼 육체적인 증상이 극심한 부상 때문도 아니다 정신과학 의사에게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연수라고 작업하는 것이 공황발작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린지의 말이 옳았다 그녀의 사례를 보니 상조적인 문과가 진실이었다 그녀가 먹기 위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다 어느 쪽이냐 하면 염증은 그녀의 장염증을 악화시키는 불안으로 수많은 나타나고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감정은 내장에 의해 주도된다 따라서 린지는 결정적인 피드백 순환에 걸려있었다 글루텐 가면증에는 진단을 받지 못한 뒤 글루텐을 먹음으로써 장내백에 염증이 생기고 영양소 흡수를 막았다 이러한 모든 감정들은 장내백을 훨씬 심하게 손상을 시켰다 이런 불안함과 심한 공황발작 등등 중심과 의사가 그녀에게 주었던 약품과 그녀가 그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용하고 있던 비스트레이드 항염제는 장내 투과성을 악화시킴으로써 글루텐에 대한 반응을 높이고 이것이 불안 발작을 일으키는 등 질병을 무심코 악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희망적인 소식이라면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해결하는 방법을 아니까요 장가 내역에 염증을 절인 다음에 영양소를 다시 흡수할 수 있게 되면 그것들을 대체할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여 문지를 알아내으니까요 나는 그녀에게 장담했다 렌즈는 그 말을 듣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두들 저에게 몸은 건강한데 머리가 이상한 거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이고요 나는 그녀에게 장노서로 알려진 질환을 얽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당신의 장이 절들 세고 있다 내가 장노서를 언급할 때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또 놀라는 효정으로 그게 무슨 뜻이죠 장 겉에 대한 직감적인 이해는 우리가 쓰는 말에도 반영되어 있다 본능적인 반응 본능적으로 산성 소화 불량에 대해서 어디에나 있는 제약 광고 외에 소화관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들 대부분에게 수수께끼기다 그리고 아직도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감기다움으로 사람들의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는 두 번째 이유다 6천만 7천만 미국인의 소화기 질병을 걷고 있는데 모든 성인의 거의 반수에 이르는 소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 문제를 겪어야 할까 우리 소화관은 일련의 비어있는 기간으로 내부의 빽빽하게 길고 구불구불한 호수 같은 부분이 연결되어 구성되었다 그것을 풀어놓으면 7.5에서 10.5미터 길이로 2층 건물 높이와 비슷하다 우리의 생존은 그것에 달려 있다 음식을 설치하면 그것은 영양 흡수를 통해서 신체가 에너지를 통해서 영양 흡수를 통해서 신체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고기와 야채와 빵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그 외의 다른 것들을 현류가 흡수할 수 있도록 미세한 입자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소화관에 의지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입에서 식도로 내려가서 위장으로 간 다음에 소장과 대장을 갖춰서 직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비어있는 기관들에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미세한 분비선을 포함하는 전맥들이 붙어 있다 소화관을 따라 있는 모든 기관들은 음식물이 관원을 움직여 통과하도록 돕는 근육층을 갖고 있다 근육들이 펼친 일종의 잔물결유의 동작은 연동운동은 마치 기관을 헤치며 다니는 대양의 파도와 같다 근육이 서측의 통로를 점검하면서 음식물을 밀어내며 초진시켜 음식물 유동체의 파도가 밀물과 썰물처럼 움직이면서 신지의 긴 기관들을 통과하도록 만든다 이런 과정은 입에서 시작한다 음식물을 씹어서 소화과정을 도의 수호소로 포함하고 있는 침과 섞는다 음식의 식도를 통해서 내려간다 미세한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로의 체내로 침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이면서 면역 기능을 담당한다 소화장 위 재장 간 쓸개에서 나오는 즙과 음식물이 소화장 위에서 섞여서 영양소로 만드는 추가 과정을 겪는다 소화장은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가지만은 4.5에서 6미터에 들어가는 소화장은 특별히 작은 것이 아니다 평평하게 펼쳐놓으면 교정된 테니스 코트의 표면을 덮을 정도의 길이다 물론 체내에서는 작은 공간에 맞도록 반복적으로 접혀 있다 점막 내벽에는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비결은 이렇게 접혀 있는데 있다 작은 돌기들의 도무로 비타민, 미래알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을 음식물에서 흡수해서 혈류로 드러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전신으로 퍼지게 한다 그러므로서 신체를 부양하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처럼 사용되지 않은 노후물들은 결장으로 미뤄져서 마침내 화장실에서 처방되어 그들만의 의미 있는 이행을 하게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영양을 소화하도록 하러 가는 것은 음식의 처리와 제거가 소화기계 등의 주요활동이라는 점이 쉽게 추정되는 필수 기능이다 UCLA의 생리학과 정신의학 교수 겸 생물행동과 교수로 에브론 메이어가 지적했듯이 신체의 기능 측에는 단순히 결정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진화해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우리의 감정의 상당 부분은 아마도 장신경에 의해서 영양을 받는다 장신경, 장의 신경, 잔, 우리의 몸에 또 다른 뇌 우리는 이제 장의 착수나 말초 신경기보다 많은 1억개의 신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1억개 뉴런이 1천억개 신경 장의 1억개의 신경 이렇게 급진정이 사실이 이해되면서 과학자들은 장을 제2의 뇌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함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경 미장관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가 생겨났다 콜롬미아 대학 의료센터에서 해부와 세포 생물학 구세의 장을 먹고 있는 마이클 커스는 그 분야의 대표자 중에 하나다 그는 저서 세컨드 브레인에서 장관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독립적이며 심지어 자신만의 감각과 반응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놀랍게도 우리의 소화기계 등은 뇌만큼이나 많은 신경전달 물질을 생생한다 세로토닌 대흡수 억제제와 같은 합성마역의 출현과 함께 우리는 우울증, 불안, 불면증을 뇌를 선언하는 세로토닌의 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었다 세로토닌의 95%가 내가 아닌 장에서 생성되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은 겨우 최근의 일이다 세로토닌 대흡수 억제제에 부작용에 자주 장 문제가 포함되는 것도 이해가 갈 만한 일이다 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장관의 세로토닌 과다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서 아담 헤드 헤이지가 지적했듯이 이는 장애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불효능으로 생긴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두 번째 뇌의 정신병점으로 간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병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척수나 뇌 자체에서 일어나는 염증 과정의 신호일 수가 있다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한 이론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감작, 감작, 특정 자극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하는 것 반응성, 감작의 한 형태이다 척추에 있는 염증이 장관의 내벽을 이루고 소화기 계통을 통과하는 음식의 부드러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들의 민감성을 증가시킨다 척수와 뇌에서 나온 신경신호가 장으로 갈 때 방해를 받으면 장 근육의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통증과 격리를 요구한다 그러면 근육은 과도한 활동이나 무기력한 활동으로 반응을 보인다 연구자들은 뇌에 있는 세로토닌이 아닌 장에 있는 세로토닌의 수치로 관심을 돌렸다 이는 훨씬 놀라운 결과를 불러왔다 콜롬비아 대학 의료센터에서 실시된 설치리 연구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골다공증이 있는 설치리에게 장관의 세로토는 흥미를 억지하게 하는 약을 찾아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알아냈다 연구의 주요 필자이자 콜롬비아 대학 유전학과 카센티는 최그도 설치리에서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이 이런 단속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골질량을 억제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했다 우리는 결코 장관을 중앙신경기와 관련된 질병과 같은 병면으로 연괄시켜 체계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그의 쓴 박사는 말했다 연구의 주요 필자이자 콜롬비아 대학 의료센터